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고 싶었어요. 전셋집은 구했는데 여기가 좀 오래된 주택이어서 구조가 예쁘게 빠지지 않았어요. 수납이를 어떻게 하나 원래 혼자 살 때도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한샘빌트인이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일자로 복박이장 수납이 들어가고 기역자로 이렇게 화장대장까지 쓸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맞춤 설계를 그렇게 받아서 공간이 자투리 공간 없이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았고 시공도 좀 반나절에 오늘 끝났는데 이사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되게 좀 만족스러워요. 이사를 다 한 상태인데 오늘 정리를 다 할 생각을 하니까 잘 후련하고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. 똑똑한 엄마가 되게 해줬어요. 우리 부부에게 힘을 줬어요. 딱 맞는 공간을 선물해줬어요.